안녕하세요 오늘도 아름답게 피오떼의 차진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아트는 유행공구 오션블루 컬러를 활용한 릴리 마블 아트입니다. 터키성 네일을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보시죠. 피오떼의 오즈베이스를 원코트 도포합니다. 피오떼의 젤라잇 유행공구 오션블루 컬러를 원코트 도포합니다. 투코트 도포하겠습니다. 피오떼의 오즈베이스를 전체적으로 도포하고 경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일을 군데군데 올려줍니다. 미경화를 제거하시면 베이스의 접착력이 강해집니다. 화이트 오팔필렘을 구겨서 베이스 접착력을 이용해 찍어줍니다 피오테 오즈탑을 전체적으로 도포하고 병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오테 젤라잇 IF-01 릴리 화이트 컬러로 터키성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해줍니다 피오테 어딕션 탑으로 마무리합니다 깨끗하고 맑은 터키성 네일이 완성되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수지 파츠를 만들어서 데코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아름답게 피오테의 차지은이었습니다 입니다 ador eu 2 3 4 아멘